치즈. 치즈. 재밌었어. 재밌었어. 니 일어날까? 다 먹었어? 가자. 가자. 오! 손 잡았어. 손 잡았어. 손 잡았어. 한임가 리드했네, 한임. 진짜 네이트네. 첫 손 좋은데, 첫 손. 와우. 그게 표현이 안 되는 분위기였지만 딱 만나는 순간부터 그냥 너무 확실감이 딱 왔어요. 이분은 나를 이미 선택한 그런 분위기가 딱 맞기 때문에 망설일 필요 없이 그냥 손 잡아도 이게 너무 당연한 분위기가 이미 되었어요. 하염씨가 손 잡아줬어요.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. 나 형님은 다 안 찾아야 하는 것 같고. 내일 근데, 일 대리 데이트를 하겠지? 어, 또 하겠지. 어. 같이 하자. 어, 그렇게 안되나? 어, 안될 수 있어. 어, 그거라면 우릴 일찍이 되는 아이들. 그치? 걸어가네요? 기왕 손 잡았는데 오래 있는 게 좋지. 다 왔네.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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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?